표시되는 부분에 서주시기 바랄게요. 세 분 붙어주시고요. 다음대로 앞쪽. 다음대로 붙어주시고요. 조금만 앞으로 나오세요. 조금만 앞으로 와주시겠어요? 붙어서 정면 봐주세요. 정면. 정면 기자님들을 향해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예쁘냐. 2023 미스코리아 분들이에요.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손 한 번 흔들어 볼까요? 같이. 예쁜 미소의 그녀들. 혹시 하트 하실 수 있을까요? 정면 기자님들. 너무나 예쁜 사진 찍으실 수 있게. 하트 발사. 좋습니다. 자,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왼쪽 기자님들을 향해서. 엄마 붙어서. 제가 붙어서. 좋습니다. 붙어서 하트. 좋습니다. 역시 미스코리아들은 하트도 예쁘게 하네요. 자, 그 다음은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. 오른쪽 서퍼를 향해서 시선을 맞춰주시고요. 붙어서 포즈. 하트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대한민국을 붙는 시민대상시장식 참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자, 기사님들 다 찍으셨어요? 네,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번 올리 가겠습니다. 오늘 자리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븐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